아니 지금 유튜브 서버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제 마음 때문입니까? 라고 의문을 들은 거예요. 이게 왜 내 마음 때문이야? 지금 서버가 잘못돼서 이렇게 조치가 안 올라오는 거지 내 마음 때문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설마 내 마음이 유튜브의 서버까지 멈출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채마을에서 혜란님 제자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김용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볼 주제는 마음의 작용 원리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원리는 마음은 크고 작음이 없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저희가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내가 이 마음의 힘이 내 주변이나 아주 사소한 것들은 내 가족까지 혹은 내 직장 이 정도까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가진 이 마음의 힘이 혹은 남이 가진 마음의 힘이 뭐 나라나 혹은 세계나 혹은 환율이나 이렇게 큰 단위의 영향까지 미칠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분별심이 들어가잖아요. 마음은 크고 작음이 없는데 이 애고가 분별심이 애고가 내 마음이 이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까? 어느 선까지 바꿀 수 있을까? 설마 그게 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 마음이 크고 작음이 없음을 자각하게 된 일례를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혜라님이 운영하시는 정치평론 채널 위대한 이슈에서 한 분이 촬영한 쇼츠를 편집해서 올리는데 그날따라 영상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다 올라가야 되는데 5시 전까지 안 올라가니까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혜라님께 혜라님 지금 이게 유튜브 서버가 문제가 있어서 이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나 봐요. 근데 혜라님께서 당장 너 뭐 떴어? 무슨 마음이 올라왔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분이 네? 이렇게 물은 거죠. 지금 네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떠서 안 올라가는 거야. 네 마음이야? 라고 혜라님이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지금 유튜브 서버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제 마음 때문입니까? 라고 의문이 들은 거예요. 이게 왜 내 마음 때문이야? 지금 서버가 잘못돼서 이게 쇼츠가 안 올라오는 거지? 내 마음 때문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설마 내 마음이 유튜브의 서버까지 멈출 수 있다고? 거기까지는 자기 마음에 영향력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혜라님께서 네가 지금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그 마음이 미움으로 발현이 돼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하게 하는 거야. 세상에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네가 작업한 일의 결과물도 너잖아. 빨리 인정해봐.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 이렇게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올라온 관념을 분리시켜주고 인식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쇼츠를 올리니까 되는 거야. 그전까지 전혀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어 그렇구나. 내 마음이 유튜브의 서버까지 다운시킬 정도의 그 정도 영향력이 있구나. 그때서야 자각이 온 거예요. 내가 뭔 마음 환자를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뭔 그렇게 큰 일이 있겠어? 라고 내 마음의 힘을 무시한 거죠. 좀 소소하게 내 작은 현실 정도를 바꿀 수 있다고 우리 가족 엄마 마음 아버지 마음 관계 정도 직장에서의 관계 돈 요거 정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 환자라기 유튜브 서버까지 다운시킬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저희 이제 마음 공부 수행자인데 이분이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한국에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데 점점 일본 환율이 요즘 안 좋잖아요. 점점 환율이 떨어지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환율 차이로 그 수익을 벌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돈관념이 많이 올라오신 거죠. 가난의 아픔과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이제 경제적 사정이 안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봐. 너 지금 무슨 마음 떴어? 너는 머리로는 가난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지만 넌 지금 몸은 가난이 너무 좋아. 넌 지금 가난에 집착하고 있어. 그 마음을 청산해봐. 그러면 환율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상담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에이 설마 내 마음이 무슨 뭐 일본의 환율까지 움직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스승님이 시키는 대로 그 무의식의 관념을 청산해보신 거예요. 그 가난에 집착하는 가해자. 가난을 거부하는 가해자. 특히 집착하는 가해자를 다가 안 받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부지런히 청산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환율이 다음날부터 서서히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환율까지 움직이는구나. 그때서야 마음의 힘을 자각을 하신 거죠. 이렇게 마음 한 자랑 인정하는 게 무섭구나. 내가 이 마음을 한 자랑 인정했더니 일본의 환율까지 앤화의 환율까지 움직이는구나. 마음이 다구나. 마음이 이렇게 내 모든 현실을 창조할 수 있구나. 그때 한 번 더 자각이 오셨대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에이 설마 이거 내 마음 때문이겠어?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할 수 없어. 특히 뭐 나라 단위, 국가 단위까지 가면 설마 내 마음이 이런 일을 일으켰다고? 내 마음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요. 판단하는 놈이 들어가요. 벌써 마음을 크고 작음으로 구분짓는 거죠. 마음은 크고 작음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일화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아 그래서 옛날 성인들께서 일미진중함시방이라고 하셨구나. 티끌 하나에 우주가 있다. 그 마음 한 자랑이 온 우주를 움직일 수 있구나. 그때서야 제가 이런 일화들을 겪으면서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헤라님께서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쏜다. 너네 빨리 살기 떴찌. 빨리 청산해. 이렇게 맨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전이가 청산을 열심히 하지만 설마 저희의 이런 공격성, 살기가 국제정세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약간의 그 의심하는 마음이 올라왔거든요. 그게 또 열심히 청산하면 또 가라앉아.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경험을 하면서 아 마음은 크고 작음이 없구나. 마음 한 자락이 온 우주를 움직일 수 있구나. 마치 나비 효과처럼. 중국의 베이징에서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미국의 뉴욕에 허리케인을 불러온다. 그 원리처럼 마음은 크고 작음이 없구나. 그래서 내 마음 작은 한 자락이라도 아주 소중히 다뤄줘야 되는구나. 그게 지위의 고아에 상관없이 그게 아기의 마음이든 아주 대통령의 마음이든 나의 마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의 마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의 마음이든 모든 마음은 우주를 품고 있구나. 그 힘은 우주를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각성해 왔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마음이 크고 작음이 없음을 마음의 힘을 자각하게 된 일화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봤는데요. 오늘 저는 한번 제가 어떻게 제 마음의 힘을 무시하고 크고 작음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난 여기까지만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인정해서 여기까지는 안 돼. 이렇게 제안을 두고 그렇게 마음 공고를 해왔는지 한번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오늘 한번 내가 내 마음의 힘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 내 마음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한번 명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세마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